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깊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띄우기가 하나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격동의 부동산 시장 그러나 또 생각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부동산 가격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든 싫든 알고 있어야 뭐든지 대처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는 먼저 1차 부동산 띄우기는 현재까지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김포가 서울이 된다는 메가 서울 이슈가 시작되면서 광명, 하남, 구리 등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들이 곧 있으면 서울 시민이 될 것처럼 그래서 내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해서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잠시 잠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결국 김포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금 현재 유의미한 상승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포의 주요 단지 매매 실거래가와 호가가 모두 하락 중에 있습니다 김포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2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11월달에 2층이 여기가 6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층 매물이 6억의 호가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직전 거래된 것보다도 싼 가격의 매물이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12월달에 거래된 내역은 없습니다 즉 전용적인 거래가 없으면서 하락 거래가 나올 수 있는 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다른 곳들도 비슷한 걸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뿐 아니라 청약시장도 김포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김포 고촌 센트럴자이 여기가 일반 분양이 있었지만 경쟁률이 1.9대 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적은 확실합니다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10대 1 미만의 경쟁률은 미분양 계약으로 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도 수십대 1의 경쟁률이 나와도 미계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신축 아파트 인허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3년 후에는 입주할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급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수요와 공급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비싸면 안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그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거는 청약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포의 서울만들기 작전은 부동산 가격 띄우기에 큰 영향을 발휘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위치는 그냥 그대로인데 행정구역만 바뀌면 하루아침에 수억씩 프리미엄이 붙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김포든 구리든 위래든 과천, 하남, 서울이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세 번째 주는 선물은 받되 선거에서 투표는 소신껏 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 금방 눈치챈 겁니다 아마도 여의도에서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고 이미 수백 번 확인했을 겁니다 네 번째 이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미리미리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는 부동산 학습 효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분당이 당장 내일모레부터 다 때려 부시고 바로 50층 아파트 짓고 그렇게 천지개벽 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설명해주기 귀찮아서 포기하고 소고기나 한 점 더 먹자라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 안하고 그냥 나 혼자 소고기만 먹던 게 생각납니다 어차피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냥 냅뒀습니다 결과는 지금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더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분당이 천지개벽해서 입주하고 전부 완성되려면 30대 40대가 환갑잔치를 분당 새 아파트에서 하면 그거는 성공한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칠순잔치를 해야만 또 하나의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선거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참 제가 중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정치를 배제한 오직 부동산만 바라보는 채널입니다 여당 편이든 야당 편이든 뭐 누구를 편들려는 게 아닌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 그리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김포를 서울 만들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선거에 맞춰서 부동산 띄우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는 안전진단 필요 없이 누구나 오래된 집이라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발표 예정 시기는 2024년 1월달이 유력합니다 기준은 집을 지은 지 3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 지은 지 25년 30년 이렇게 이상만 되면 안전진단 없이 그냥 바로 때려 지으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집을 지은 지 오래돼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집들 그런 집들이 꽤 있죠 그런 집들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원래 취지입니다 원래 의도가 그런 것인데 언제부턴가 이것들이 돈벌이 수단 내지는 낡은 아파트 한 채로 어떻게 팔자 한번 고쳐보자 라는 방법으로 그 원래 취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서울의 절반 정도가 20년 이상 된 집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재건축 재개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정책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뭐 그럴만한 주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현실적인 부분만 들여다보면 일단은 추가 분담금이 엄청 나올 겁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추가 분담금 없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새집이 짠 하고 생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청약시장 분양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몇 억씩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라면 뭐 기본 5억 정도는 추가 비용을 생각해 두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주비 무이자 대출 이런 거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둔촌주공도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가 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동이나 상계동 등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이미 적용을 받은 곳들만 봐도 여기가 지금 진척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도 진행이 안되는 곳이 꽤 많다 목동, 상계동 그리고 다들 너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재건축 평균 기간이 재개발 같은 거 12년입니다 10년 안에 완성하고 입주하면 그거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부비 니가 복덕방 하느라 뭘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국가지원 강화해 준대잖아 그러면 더 빨리 싹싹 이렇게 진행될 거거든 너 따위가 뭘 안다고 난리야 국가지원이 여러분께 집 지으라고 돈을 1억 2억씩 막 공짜로 퍼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인허가 단축 해줘도 그거 이외에 각종 주변 마찰 행정 시스템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부동산 건축 관련법 여기에 대응하다 보면 기간과 비용이 얼마든지 현장마다 다르지만 쭉쭉 늘어날 수 있고 몇 년씩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당장 부동산 가격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으로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먹잇감이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상당히 크고 당장 유튜브부터 해서 부동산 상승 분위기를 이걸로 다시 한번 팍팍 띄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심리 얼어붙자 전세로 돌려주세요 지금 집을 팔고 싶어서 시장에 나온 매물이 팔만 건입니다 왔다갔다 합니다 계속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만 집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생각이 가격에 대한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중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꽤 있는데 그동안 집을 팔기 위해서 일부러 집을 비워뒀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 낀 매물이 실제 매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 낮습니다 직접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것보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도 집을 산 사람들이 즉시 입주 가능해서 바로 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전세가 껴있는 것 요거는 몇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세입자를 일단 내보내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로 싹 만들어서 지금 요 살짝 반등할 때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대출 이자만 나가고 집은 팔리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다시 급급매로 더 싸게 팔기는 싫고 그래서 다시 전세로 풀리는 매물이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이사철도 아니고 비수기인지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서울의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대로 전세에 안정화로 갈지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의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이런 다주택자 매물은 전세로 계속 풀릴 걸로 보입니다 급변화는 부동산 정책, 그러나 꿈쩍하지 않는 시장 분위기 우리가 앞으로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행복해 지실 겁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주문 넣어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